KBL 유서진 클럽 농구 대회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스 선수들 중에 특이사항이 오리온스 장신 선수가 하나가 있어요. 중앙에서 패스 끝나냈습니다. 이수현 앞으로 패스하죠. 앞쪽으로 연결됐어요. 드릴 과정에서 울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스켓 카운. 경우 같은 경우는 베데만 원수가 영리하게 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엔드원을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3대 0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유투 1구 2구 2구는 립맞고 나왔습니다. 6구 0이 보통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몰탱공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공인구로서 6구 0을 사용하고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호스가 커질수록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구 역시 불발되면서 이건 뭐죠? 4대 역이 유지됐는데 갑자기 또 본인도 자 여기서 아 저걸 에어볼 날렸어요. 강현준 선수가 쏘고 난 이후에도 자신의 실수를 당했어요. 배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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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점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충격하게 에이브에서 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공시킵니다. 연속 4득점 배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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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점 올려줬습니다. 아 배대범 자유투를 던집니다. 그리고 성공시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자신들의 첫번째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공을 다시 한번 뺏겼어요. 올라갑니다. 중앙에서 두 점 성공. 베데범 스크린 이용 안쪽으로 파고들었어요. 동료 받습니다. 그리고 두 점 성공합니다. 유수농 클럽 대회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빡빡하게 하지 않아도 될 법한데 확실히 한명 두명 정도는 베데범 선수가 그리고 DB 선수였죠. 아까 인터뷰했던 우리 최 선수까지 그렇게 보는데 우선은 앞선에서의 베데범이 저희 동무대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다른 이규민, 이수현 선수 모든 선수들이 득점에 욕심을 내주면서 23대4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오리온스에 자유투가 진행이 되는 아무래도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 승패보다는 이 농구 대회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농구의 재미를 더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창원의 일지가 다시 한번 득점을 자 지금 한승기 선수가 자신의 신발끈을 심판에게 묶어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우중간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안효준 두 점 던졌어요. 그리고 성공합니다. 어우 다시 한번 공 뺏겼어요. 침착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네, 수비죠? 네. 수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선수들 역시 학부모님들의 실패에서 7분 사걷도 하기 정말 잘했어요. 이 선수들이 사실 전 대회까지만 해도 7분씩 전후반 나눠서 경기를 했잖아요. 네. 하지만 39 대 5 이수현 이수현 성공시킵니다. 배대범 배대범 탑에서 쐈습니다. 그리고 성공시킵니다. 경기를 마칠듯해요. 배대범 배대범 들어갑니다. 47 대 5 마지막 위니샷까지 함께 친구들의 하이파이브를 받으면서 배대범이 외곽을 터뜨리면서 47 대 5로 앞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상당히 창원 LG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리온스는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리온스는 오리온스는